콩팩 저게 보셨던 것 같아요. 다 부족할 거예요. 이것도 전부 변신상품이에요. 얘만 괜찮아요. 나머지는 다 처음이에요. 요거는 ADHD 애들이 소리를 좀 취할게요. 아, 그만 좀 보자거든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화해 주시겠어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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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성을 체성을 그만 가는 거 같아요. 네? 정답입니다. 아... 정답입니다. 네, 이거는 저의 경우는 다리에 처음으로 이게 뭐가 있어? 10점을 사용하면 7점을 사용하면 플러스, 마이너스 1점 하나 6점을 8점을 해야 되죠. 소장. 사전에 하긴 하고 그건 그런데 도통은 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이 변형된 전부 조사입니다. 흔히지가 그 방법은 안 되죠. 그때서 조작을 하면 안 되죠. 그렇다. 그전에 이때 그냥 특집해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종아지는 좋습니다. 네. 네.